이었고 깜찍하고 빨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동받았어요. 또요, 저한테? 또 간만에 이렇게 인사이트를. 아, 요 며칠 또. 알려주시고. 금주를 했더니 머리가 돌아가네요. 그 무엇보다도 차를 운전하면서 화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 빵빵대고 차문을 내려가지고 차문을 내려서 그 옆에 가가지고. 차 밖으로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손 막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서 욕을 해봤자 결국 그게 내 머리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요. 계속 되뇌인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 없이 그래, 너가 먼저 가라. 그래, 네가 안 껴주면 너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출근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버스 운전기사님들, 또 택시 운전기사님들, 자가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민아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각 후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각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요. 제작진 이하 많은 제작진 그리고 저도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문제로 저희 방송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저희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민아 뉴스 시작을 해보는데요. 뉴스를 이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건데 저는 좀 이슈를 이슈로 넘는다는 느낌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게 김건희 여사 조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실 주요 뉴스는 또 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제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이 국민께 사과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죠.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전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관련한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대면 보고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경위를 떠나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사후 보고를 한 이유를 또 설명을 했을 텐데 지금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지휘에서 배제가 돼 있어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좀 어려웠고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 함께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 보고가 늦어졌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배제하는 그걸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을 보고할 수가 없고 사전을 보고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사건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시작할 때 보고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장이 좀 화가 난 모양인데 그런데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데 무슨 감찰을 지시한 겁니까? 네. 이렇게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검 관계자는 이게 감찰에 착수한 건 아니고 그냥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일종의 예비조사 같은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절차 위반 같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2년이 넘게 진행이 안 되던 조사를 열심히 조사를 해서 성사를 시켰는데 오히려 진상조사의 대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담당 수사검사가 사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건데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회의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회사 다니다 보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느닷없이 감찰이야.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네. 하여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도 편의를 위해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우리 평소에도 구치소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논란보다는 오히려 이원석 총장 패싱 논란이 더 부각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소식은 전에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48.51%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에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을 때에 비하면 6.59%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게 결과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이 너무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반영이 돼서 투표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결과가 집계가 되면 당대표 당선자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마감이 됐던 당원 투표 결과 그리고 여론조사업체 두 곳이 진행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각각 80%, 20% 비율로 반영해서 선출하게 되고요.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 2위 득표자 대상으로 결선 투표 갑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면 28일에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 뉴스파이팅 제작진과 제가 저희가 팀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결선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저희가 내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팀워크면 한 의견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니까 갈라치기 하시던데요. 가냐 안 가냐 이렇게. 어느 선에 줄을 서는가가 중요하다는 건 이번 결선 결과를 보면서. 지켜봐야겠네요. 그냥 무작위로 나눴어요. 맞아요. 3대3으로 나눴습니다. 3대3으로 나눴습니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4시 반쯤에 이 결과 발표되니까요. 저희가 내일 누가 이겼는지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무슨 편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서라 그래서 섰는데.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PD님과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가 한 팀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결선 안 간다 팀. 아까 안 말하신다면서. 그리고 저와 우리 작가는 결선 간다 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결판 납니다. 누가 소고기를 쏘느냐. 알겠습니다. 아까 커피라고 그랬는데. 이어가자. 오늘 소고기 4시 반에 누가 쏘는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데 후보들은 막판까지도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했죠. 네. 맞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체 당원의 약 40%가 결집된 지역이죠. 영남권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에서도까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는 모습 보였고요. 윤상현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청원 청문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이 선거 행보를 마쳤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경기 포천 가평 이천 이렇게 수도권 지역을 돌면서 마지막까지도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야권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국 혁신당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직무 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한동훈 댓글팀 의혹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살펴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보다 최고위원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의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지금 원외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인데 탄핵 열차의 기관차가 되겠다라면서 선명한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풍은 사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취소가 됐었는데 그게 약간 오히려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정봉주 후보가 선전하면서 약간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힙니다. 그래요? 우상호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취소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정봉주 후보는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을 겸허히 받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거티브한 내부 총질 절대 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탄핵 민주당 정권 탈환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공천까지 취소한 그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도전을 했는데 1위로 온다는 게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다 이 얘기군요. 김민석 후보가 1위가 될 줄 알았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최고위원 경선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진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미국까지 정말 핫한 소식이 많은데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있는 곳의 대선 캠프의 명칭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기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1,125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이 되지 않을까 무난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인사들은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자진 사퇴는 지지했는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던 랜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처음에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보류했는데요.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도 따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할 것이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지지세로 많이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본인 아니면 미셸 오마바. 미셸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고령 리스크가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 문제를 이미 정조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바이든 대통령보다 3살이 어리니까 고령 리스크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 20살 가까이 젊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이 나서게 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50, 60대에 포진하고 있어서 이 고령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이제 103 시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3살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랬다 이런 생각도 또 황당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우리가 넘어가면 3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넣어 나 먹지 않습니까? 나이는 또 숫자에 불과한데 아무튼 이걸로 또 미국 대선이 흔들리네요.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요.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4시 반에 우리 결과 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